안녕하세요 문화정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사항 세번째 상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의 컨텐츠 이커머스의 상품 종류 분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더 자세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더 제한사 제한업체에 더 여연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요 상품 등록 관리 통계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 됩니다 상품관리는 더 많죠 이거보다 더 방대한 시스템인데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컨텐츠와 이커머스의 그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차별화도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구분해서 기술을 합니다 어머니